그래서 이렇게 된 이상 한화생명조합이 누가 봐도 무난히 갔을 때 서로 쏴대면서 시너지가 엄청... 상대의 슬로운 몸도를! 저도 놀랐어요 캐리아도 방금 뽑았어요! 저게 사전 동작 없이 갑자기 치고 들어갔거든요 거의 바로? 이게 진짜 DRX 입장에서 나름 되게 저기에 많이 쏟아부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드를 한번 노려봅니다 초밀적으로 타겟팅이 많이 돼요 버터 잡지를 걸고 뛰고 다음에 반피! 티링! 티링! 전혀 아니잖아요 묶어놓고 화살을 쏟아내고 박았어요 리헨즈! 이게 큰일이야 진짜 큽니다 저거 고담배기예요 완전 미드 마공점 잡았어요 낚았어요 낚았어요 순간적으로 티링! 데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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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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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춘! 되는 날! 되는 날! 하루와 생명 되는 날! 하루와 생명 되는 날! 하루와 생명! 이야 너무 다행이다 하루에 침착한 해소도 좋아요 하루가 해소를 해줬어요 라벨업! 리헨즈는요 리헨즈는요 리헨즈는 리헨즈는 캐리아가 맞아주고 있어요 이게 다이브잡아 됐어 그러고 쳐요 네 파이크 다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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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리헨즈는 잠깐 되나요 리헨즈는 오래 무방 빨리 오나 땡겼고 라벨업! 일풀궁 떨어지고 일풀궁도 떨어지고 그러면 텐트 잡았어요 초비위원 초비위원 그 다음에 하나 생명 3대2 근데 그렇게 자크 뭉쳐다니는걸 분명히 성골 내주고 다 먹으래 토시까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속 파이팅 아 약간 연기하다가 그배를 욕심당해 만들고 쫓아가면서 와 오케이 와 와 잘했어 캐리아 에잇 캐리아 와 결국 진짜 오히려 바빠요 표시 캐리아가 진짜 바쁘게 움직이면서 어떡했어 그렇죠 상대는 생명 어 솔로 일단 자 하루에 공은 빛나갔습니다 그 이유를 볼까요 텐트가 완전 안쪽인데 그냥 서포트한 텐트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결을 해버렸고 바르스는 오른쪽 바르스 오른쪽인데 근데 이게 사레어치고는 되게 잘 싸우는 것 많아요 속박 그대로 다 찍으면 안 되는거구요 바르스 이제 자 바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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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가 났던 것도 컸던 것 같고요 쳤있어! 쳤있어! 덤프트를! 아잼포트시기! 빨리 끝내지 않으면 빠악! 쏠킬 그냥 서포트시 아닙니다 한 번도 안 보여줬던 벤토 덤프트가 벗었어요 후직도 왔고 덤프가 죽었고요 그래서 지금 벤톨도 벗고 첩이 한번 버티기 우와! 포식! 그냥 일방적인 킹입니다 캐리어 대기된 포식 달려들만 댕길 수도 있고 세나를 물었어요 맞으면서 카이팅이 돼 타이틴 타이밍 피기가 되거든요 다음 덤프트 전멸 쫓아가던 옌즈가 아래 라인으로 타이틴 나오네요 타이틴 나오네요 자 이번에는 조냐가 없어요 초비가 아! 초식인가요? 다음 타임이 계속 쏴대면 초비 일단 쎄라! 진영 갖춰 그러면서 쏴! 도란의 뒤통수를 쳐라 또 있대 뭉쳐있어 도란을 이게 지금 방패병이랑 활병이랑 구도가 되게 좋은 거 그렇죠 그러면 큐브에 그 자리에 서있어야 됩니다 여기 대충 알아요 서로 맞췄죠? 천국을 꽂았습니다 초비적으로 CC형계 그냥 계속 쏴버리면 다음에 카이사 위에 있어요 카이사가 위에 있거든요 카이사가 위에 있거든요 카이사가 위에 있는데 카이사가 뭐 합류할 수가 있나요? 도란까지 위험해지나요? 그냥 쏴라예요 이쪽은 그냥 쏴라 쏴라 하나 생명 잡으면 어떻게든 몰라요 그냥 알아서 5천 각천 표식 표식 실제로 강타 싸움을 좀 유도하며 2천 표식이 뺏어야죠 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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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세스 바로 길중지 때문에 맞습니다 매복되어 있는 병력은 없고 심지어 클레이모어도 미드에 깔아놓고 아 클레이모어 아 클레이모어 진입합시다 팩라인 당장 서세요 팩라인 당장 서세요 표식 뒤에서 표식을 봤어요 그래서 그럼 드래곤이라도 어떻게 드래곤 표식이 저 뒤에 있거든요 알아서 그래서 오히려 먼저 치고 나가요 일단 뒤로 빠지면서 최대한 용이 문제가 아니라 못해 드래곤 그냥 그냥 어떻게 대포트 우승력이 나오나요? 대포트 우승력이 나오나요? 세라 때문에 아무도 안 죽어요 대포트가 지금 어떻게 앞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타이트 전멸도 썼고요 타이트 전멸 아무도 없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큐베가 타이트 타이트 허나 생명 허나 생명 넥스 띄고 큐베가 웃으면서 아 간지러웠던 거 큐베인거죠? 야 이렇게 하나당 명이 DRX를 꼭 나요 넥서스 깨면서 취직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한화생명의 입장에서 한화생명의 팬분들 입장에서 진짜 얼마나 이게 꿈이야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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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히 추억 여전히 감사합니다.